XSFM입니다. I, D, W, K 추석을 앞둔 상황에 모이면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남북정상회담 혁신은 없었다. 혁신이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주변 정세까지 포함해서 한번 짚어봐야 추석 때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터지게 싸울 거 많아요. 추석 때. 윤세민의 유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승기를 잡고 들어가기 위해서 김민아 아저씨의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듣고 하세요. 뉴스라운드업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하문호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친 당신에게 평산네이처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XSFM 전통주 섹션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일랑일랑 모이스처 테라피 빅그린 바디케어 용산의 주문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야왕데이 에? 뭐요? 야왕나이트 효소반공정 ECS 공부 에? 그게 무슨 야왕데이 야왕나이트 평산네이처 전세계 가장 많은 고객이 잡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올 명절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위해 준비하세요. 지금 바로 XSFM에서 레노버 특가를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뉴스 라운드업 히스트리 인 더 메이킹 주에다 정상회담 얘기고 저희도 그렇게 되었다 보니 뉴스 라운드업을 일단 빨리 좀 진행을 하고 가겠습니다. 네. 검찰이 유혜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처음 나왔습니다. 사법농단 관련하여서 사법부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입니다. 네. 드디어 첫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법원에게 검찰이 아니 그동안 저기 뭐야 수색영장이 계속 청구가 됐었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수색영장을 가지고 떡밥을 던져서 법원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꾸준히 봐가면서 준비한 작품이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법원이 대박났겠죠. 네. 이 민감함에 대해서는 박판교 변호사님이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검찰이 재판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요. 네. 유혜용 전 수석연구관은 올 2월 퇴직 전에 재판과 관련된 자료 수만 건을 후배에게 시켜서 USB에 담아서 반출했고요. 네.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틈을 타서 이 자료를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법원이 검찰의 영장을 기각한 사이에 용의자가 증거를 파기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대박 걸렸죠.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게 영장을 기각했으면 그 사이에 무슨 짓을 했으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법원이나 이 법원의 구성원들은 마음 급해할 게 아니었는데 하고 지금 그 다음 포석을 생각할 여유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차를 먹힌 거예요. 낚여서.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요. 대법원에 있을 때 검토했던 승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간의 사건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업무 범위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이거를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을 받아요. 네. 그리고 승소한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냥 그 답안지를 들고 나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본 거고요. 네.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당연합니다. 참 이 대법원이나 변호사의 기강이 되게 유해용. 그 무엇이냐. 이게요. 재판과 관련된 자료는 어디서 그런 설명하는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무조건 돈입니다. 무조건 돈. 네. 이게 먼저 어딘가로 세워나갈 수 있으면 기업이 운영되는 것도 그렇고 주식도 요동치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여튼간에. 2016년에는 김영재 성향외과 원장. 김영재. 네.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이 원장의 특허 소송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청와대에 넘긴 혐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김영재 원장을 최순실 혹은 박근혜가 엄청 이뻐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법원은요. 검찰 쪽에다가 자료 제출을 사실상 꾸준히 거부해온 상태였잖아요. 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기강률이 90%였습니다. 네. 계속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게 둔 것과도 같습니다. 지금 검찰이 법원을 향해서. 왜냐. 일단 지금 검찰의 페이스는 그런 영화들 가끔 드라마들 보셨을 텐데 비리 검사 밑에 수사하는 경찰 있죠. 네. 그 마인드입니다. 그 마음가짐입니다. 제가 박근혜 변호사님 방송 분야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이런 거 전문가는 누구냐고 전문가답게 하고 있어요. 기소해 줄 때까지 밑바닥부터 다 훑겠다. 이게 보통 경찰들 마인드란 말이에요. 검사가 자기 위에 검사가 말 안 들을 때. 그러다가 여론이 거세지면 내가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해서 여론이 거세지면 검사님도 어쩔 수 없이 수사하자고 하시겠지.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법원이 아무리 기각해봐라.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제일 확실한 아랫사람들부터 잡아 올라가겠다. 네. 그 과정에서 여론이 거세지면 이 경우에는 입법부가 나서서 재판관 탄핵 카드를 만질 거니까.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수순이고요. 이제부터는 김영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난이 거세져도 온 법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해준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하석이나 이런 데서 몇몇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인데요. 김영수 대법원장 혹은 지금의 대법이 이번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고 싶은데 법원 내에서 너무 명분이 없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김영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끝내지 말고 중간에 사퇴해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인사권을 줘라. 그게 그나마 소극적으로라도 문재인 정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군데서 들어서 하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여튼간에 김영수 대법원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검찰이 지금 사력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감이 다가오니까 이런 소식들이 나옵니다. 산통적이가 바빠지죠. 김삼아 바르미래당 의원실에서 가스공사가 투자한 21개 사업 중에서 6개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이거는 투자손익이 도시가스공사에 바로 반영되는 사업이거든요. 도시가스공사가 제공하는 용역, 즉 가스요금. 이 6개 사업은 투자로 돈을 벌면 도시가스요금이 조금 내려가고 이르면 올라가는 거죠. 네. 결과는 올라갔습니다. 아니 이게 국민연금 처음 시작할 때는 온 국가가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기도 하고 국민연금을 가겠다라고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문제고 해서 국민의 합의 과정이 어느 정도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이해하기 힘들고 앞으로 한번 저작거리에 던져줘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가스 까공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성공하면 가스 비용이 내려가고 실패하면 올라간다. 이 도박을 누가 허락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실패했습니다. 3년간 1922억 원이 도시가스요금에 반영이 됐습니다. 우린 이미 다 됐죠. 가구로 나눈 도시가스 비용 인상분은 2765원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따지면 2015년에는 285원, 2016년에는 1426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054원씩 오른 겁니다. 이게 이제 까공이 투자를 실패해서 우리가 낸 손해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사마 의원실에 의하면 이 사업들은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이자가 느는 중인 거죠. 네. 때문에 앞으로 더욱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스공사 관계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투자에 성공해서 도시가스요금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년 전엔 괜찮았어요가 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잘했어요. 이게 사실은 몇 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던 뉴스고 여기 나와있던 대로 2014년부터 얘기 나왔던 뉴스입니다. 언제요? 자원회교 관련 특조위 있을 때 말입니다. 15년도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그때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 홍영표 의원실, 정의당 김자남 의원실 이런 영감들이 이거 수익난 사업보다 잃어먹은 산업이 훨씬 많고 08년 이후부터는 성공한 사업도 없는데 내부 수익률 조작까지 한 것 같다. 이게 바로 자원회교 국조특위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당시 여당 의원들은 뭘 해야 되냐? 국조특위에는 여당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맹불을 위한 디펜스를 했겠죠.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원래 성공하는 사업도 탐사부터 생산까지 한 10년 넘게 걸린다.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수비를 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앞에 말씀드린 문제는 까공은 투자는 지들이 얼마를 했는데 그 수익률에 따라서 가스요금을 다르게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럴 거면 공사를 뭐하러 하냐는 거죠. 이럴 수 있는 공사 공기업은 강원랜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말이 나왔던 게 캐나다의 혼리버 웨스트킷뱅크 지역광고 인수하고 호주에 GLNG 프로젝트 참여하고 이때 투자 손실을 입었을 때의 얘기인데 그리고 그 해에 2014년에 평균 거의 6%를 가스비를 올립니다. 도시가스비를. 그런데 공사가 실질 물가 인상률의 서너 배 가까이 비용을 올린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지금 이건 결국 수익 보전이 아니겠느냐 손실 보전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걸 캐고 있는 곳이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이라는 것인데 이 양반은 세정현 국민의당 테크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 국민의당 비리의 9번 출신입니다. 지금은 강남 어디에 사무실을 냈을 겁니다.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웬만하면 박근혜 정부 시절 실체액을 대차게 까는 건 잘 아는데 어맹부에 연계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거든요. 입을 꾹 다물거든요. 그런데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걸 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한 겁니다. 당에서 합의가 된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사실 자원 외교 관련된 문제점은 작년 국감에서 저희도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2천억 원이 손실됐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은데 이번에는 특별히 여러분이 이걸 다 냈습니다. 네. 매달 2천 원씩 더 냈다. 아무튼 바른미래당 당내에서 합의가 된 거라면 상당히 기적적이고 칭찬할 만한 일인데 그게 아니면 그냥 또 늘 보던 내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범칙금이 부여될 전망입니다. 네. 1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결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오랜만에 읽어보네요. 혈중알코올농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을 3만 원 그리고 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전과는 아닙니다. 네. 뿐만 아니고 경사로 주차 시에 제동장치 작동, 고인목 받침, 핸들 돌려놓기 등등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압차는 5만 원, 생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자세히 봤는데요. 보통 사이드브레이크만 걸면 되는 겁니다. 자전거 헬멧도 이제 단속을 9월부터 하기 시작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공짜 자전거 헬멧을 많이 장만했대요. 그러니까요. 갖다 놔요 좀. 뭐 여러분이 그러시던 건 아니겠지만. 만약에 가져가신 분이 있으면 갖다 놉시다. 네. 그리고 이제 자전거 음주운전. 옛날부터 말이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번 달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자전거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제일 많은 게 MTB 갖고 산 갔다가 막걸리 마시고 돌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슨 산에, 저처럼 산 안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산 정상에 올라가면 약스토에서 막걸리가 나오는 줄 알아요. 뭘 해도 산에 갔다 올 때는 왜 꼭 막걸리에 쭉 내려오느냐. 옛날에 그거 꿀알바였다는 소문 들었었는데. 뭐요? 청계산에 막걸리 쥐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럼 알바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팔면 되겠네.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 위에 상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아, 상인이 따로 있죠.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자전거 타고 기가를 많이 합니다. 저도 안 되고 시장 근처에 가면 막걸리 마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많습니다. 쌀집 자전거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는 다 안 된다는 건데 저는 이걸 실제로 단속을 언제 할까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지금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단속하겠다고 하면 실사리의 연구까지 종료가 돼서 완벽하게 전국에 단속하는 매뉴얼이 내려가는 데까지 경찰에서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전동 자전거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토바이 음주운전이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전동 자전거를 쓰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전동 휠, 킥보드 이런 거는 차도로 다니는데. 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과속, 자전거 과속하고 이제 브레이크 미장착 단속일 듯합니다. 브레이크를 미장착하고 달리기도 하죠? 픽스드 기어는 브레이크를 미장착하고 달리기도 하죠. 아 진짜요? 네. 어떻게 서요? 픽스드 기어라는 말이 이제 자전거를 뒤로 돌리면 뒤로 가는 거예요. 기어가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을 순간적으로 멈추면서 스키딩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면서 멈추는 거죠. 드리프트 아니야 드리프트. 스키딩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스키드마크 얘기하죠. 교통사고. 그래서 무게중심을 자전거 앞으로 옮기면서 페달을 순간적으로 힘으로 멈추면은 뒷바퀴가 쓱 미끄러지면서 간지나게 멈추죠. 그럼 픽스드 탓이던 술 취한 분이 경찰한테 잡히면은 나 이거 잘 쓸 수 있다고 자세 잘 살펴보라고 이러면서 주행해보고. 근데 이제 주로 앞브레이크만 다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상당히 위험하고요. 뒷부레에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은 앞뒤 브레이크를 다 안 달아요. 그리고 사람을 치면 독박. 제동전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눈에 딱 보여서 단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속이 좀 됐으면 합니다. 자전거가 생활화된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여왕템 어? 문제는 최대 흡수율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최대 흡수율 여왕 나이트 평선 네이처? 미단문구 시간입니다. 추석 때 어디 가실 때 들으면 좋습니다. 네. 남북정상회담이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북한군 군인에게 각하 소리를 들은 우리가 뽑은 대표가. 이런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김민하 씨예요. 네. 보도는 마이크에 좀 붙으세요.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뭐예요? 혁신은 없었다. 남북정상회담 혁신은 없었다.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 전기요금 폭탄 그대로. 남북정상회담 이어폰 손 없앴다. 뭐야? 남북정상회담 테네스 초고가. 뉴스아카이브를 뒤져보다가 작년에 그 에어팟. 언제 그 저 애플 개발자 회의 관련된 뉴스아카이브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에어팟 새로 나왔을 때 즈음의 뉴스를 봤거든요. 발표됐을 때. 근데 이제 이어폰 선을 없앴다. 에어팟 누가 사냐. 막 이런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고 웃었거든요. 혁신은 없었다. 애플 최대 수익 나고 막. 에어팟 요즘 장난 아니잖아요. 다 끼고 다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샀을 때. 애플 공홈에 샀을 때. 배송까지 두 달 걸렸어요. 저는 안 삽니다. 왜냐? 음질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뻔합니다. 남북정상회담 혁신은 없었다. 혁신은 없고. 이어폰 잭만 없앴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100% 지금 눈에 보여요. 남북정상회담 했는데. 비핵화 얘기는 없고. 무슨 제재 해제와 남북경협 얘기만 줄기차게 해댔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희는 지금 둘째 날 점심에 남북정상이 밥을 같이 먹고 있는 타이밍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할 시점에는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합의문이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기 전에 합의문이 나왔고 사실은 조금 더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전부터 이렇게 뭐 그렇게 늦게 일어나고 그러지 일찍 일어나서 아침 10시부터 이거를. 김민하 씨 잘 때. 회담을 해가지고 협의문이 나와서 그걸 좀 보고 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분위기가 아주 좋았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면 어제.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어제 시점 즉 18일 시점에서 북한이 아주 나름대로 성의 있는 의전들을 제공을 했단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공학에 영접을 나오고요. 맞습니다. 아주 예의바른 사람. 맞다. 그것도 흔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올 때 자기 와이프 리설주를 대동하고 왔어요. 그것도 이제 전에는 없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김정일은 뭐가 부인인지가 애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배우자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긴 뭐 보여주질 않으니 뭐가라고 물어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의장대가 예포로 쌌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대통령 각하한테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보통 우리는 서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를 안 붙이는데. 맞습니다. 대통령 각하를 붙여줬어요. 카퍼레이드 쭉 하고. 그다음에 서로 할 때 덕담 폭탄을 막 주고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처음으로 조선 노동당의 중앙위 본부청사에 우리 대통령의 방문이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답은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처음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여기 노동당 중앙청사 많이 가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 번 갔고. 그래서 이게 잘 오픈이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보다 당이 위에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당대당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로 당사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나라 공산당이랑 이나라 노동당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당 국가 체제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당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갔어요. 그런데 막 노쇼하고 한 시간 늦고. 그렇죠. 그런데 또 그 당은 더불어민주당 같은 당은 조선노동당하고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당연합니다. 어디 막 투표를 당해야 되고. 조선노동당은 혁명을 한 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1국가 1당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당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쪼랩당들을 맞이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도 공천혁명했다고 주장할 건데. 여튼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여기 어디 저 다른데 어디 무슨 궁전 이런 데 부르지 이렇게 노동당 청사로는 안 부릅니다. 지지율 40%짜리 당하고는 안 놀아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불렀어요. 거기서 얘기를 했고 그것은 어쨌든 여러 체제적 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서로 합법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서로 좀 정상적인 관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점을 어필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핑급 인사연회장 몽란관 있죠. 북한 6차 핵실험 뒤에 핵실험 기념연회를 열었던 그게 이제 작년 9월 10일인가 9일인가 그렇습니다. 1년하고 일주일쯤 지났네요. 거기에서 지금 만찬했죠. 비핵화 의제가 정식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곳을 썼다. 그렇습니다. 그런 등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위기 좋으니까 그러면 회담도 잘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건 또 모르죠. 회담이 잘 될 거냐는 그 시점에서는 모르죠. 분위기가 좋은 이유가 뭔지. 그래서 약간 환영 만찬에서 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든지 비핵화라든지 이런 걸 강하게 얘기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에는 판문점 선언을 계승 발전시키자 정도의 언급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판문점 선언에 다 들어있긴 합니다. 비핵화 얘기도 들어있고 군축이나 이런 얘기가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는 얘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약간의 온도차는 있고 해서 사실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회담에 배석하고 이런 사람들의 구성들을 봤을 때도 뭔가 이 구성으로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결단을 김정은이 내릴 수 있는 구조인가에 대해서 약간 불안함은 있었지만 어쨌든 이런 불안함을 안고 잠시 자고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막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 언론들은 혁신 없었다고 할 건데 제가 볼 때는 혁신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리들은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이게 입장 차이입니다. 저는 많다고 보고요. 보수 언론들은 선만 없어졌다. 가격만 올라갔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어폰 잭이 없어졌다. 큰일 났다. 이어폰 산업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온 문구를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좋은 얘기가 있지만 비핵화 부분에서 진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어요. 이번에 합의 내용을 보면. 첫째는 지금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폐기를 참관국을 불러서 참관을 시켜주면서 폐기를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유관국 전문가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 시험장이나 미사일 시험장 이거를 원래 자기들이 폐기했다고 그랬어요. 폐기했다고 그랬는데 국제사회나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폐기를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폐기를 했지만 다시 니네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다른 데다가 또 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검증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미사일 시험장을 니네가 어느 정도로 폐기한 것인지를 검증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폐기한 척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관국들을 불러서 그거를 검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 지금 북한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한 반쯤 보겠다. 오면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너네 보는 앞에서 보게 죽었다. 그렇죠. 이건 어쨌든 자신들의 어떤 행위 어떤 조치를 너희들이 검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준 거예요. 첫째로. FFVD. 네. 두 번째는 영변의 핵시설을 미국이 어떤 상호 간의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면 취해주면 영변의 핵시설을 중단시키든지 폐기할 수 있다. 6.12 공동성명에 맞춰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6.12 공동성명. 싱가포르에서 한 거는 거긴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의 어떤 체제 보장을 해줘야 되고 북한은 비핵화로 가는 그 과정으로 호응해주는 그런 게 기본 틀 아니에요? 싱가포르 선언에. 그 싱가포르 선언에 나온 대로 미국이 체제 보장과 관련한 어떤 조치를 해주면 영변의 핵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또 뉘앙스를 준 거예요. 영변의 핵시설이라는 것은 거기서 플루토늄 추출을 하는 데죠. 물론 영변의 핵시설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모든 걸 거기서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데가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가 또 있어요. 여기저기. 미국의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가 가서 확인했다고 하는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조치가 언급된 바도 없지만 어쨌든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어떤 핵시설의 어떤 폐기가 가능하다라는 뉘앙스를 준 거죠. 두 개를 합쳐서 보면 결국 뭐냐면 앞으로의 어떤 북미 간의 어떤 협상 여하에 따라서 첫째로 뭔가를 폐기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시설들에 대한 폐기든지 아니면 폐쇄든지 어떤 조치들이 추가로 시작될 수 있다. 분명히 그것은. 그리고 두 번째 초기에 이런 폐기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검증이 미흡하다거나 그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허용할 수 있다. 지금 동창리 핵엔진 발사 이런 거 시험장을 폐기했다고 한 거에 대해서 지금 검증을 시켜주겠다는 얘기도 애초에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할 때는 검증 안 시켜준 거 아닙니까? 검증 안 시켜줬는데 어떤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증을 지금 여는 거잖아요. 핵시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주는 거죠. 반발 정도 덧대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나가지고 트위터에다가 야 북한이 액사차를 수용했다 너무 좋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제 바로 이제 어떤 우리 한국의 언론의 무슨 TV 중계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전화를 할 중에 첫 번째로 전화를 해줬겠죠. 우리 측에 이제 미리 들은 겁니다.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전화를 해줬을 것이고 둘째는 그 전화를 받은 이제 전화 내용을 전달받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겠죠. 아무리 트럼프가 트위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회의를 해서 어떤 회의 과정에서 정보 판단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라는 희망적인 어떤 뉘앙스를 이제 결론으로 도출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트위터도 썼을 것이다. 아무리 트럼프가 액사라도 남북한하고 다 얘기 들었는데 이번 선언문에는 분명히 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간대 동창리에 뭐 어떻게 한대 우리도 보는 앞에서 부숴준대 이 정도 얘기가 다 나왔겠죠. 미리. 그렇죠. 오늘 이 선언문이 나오기 이전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혁신은 없었다의 보수 언론이 혁신은 없었다의 핵심 근거는 뭘 거냐면 북한이 지금까지 이제 비핵화 관련한 책임 있는 조치를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자기들이 핵무기 갖고 있는 거 핵시설 갖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서 미국한테 검증해보시오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제3국이나 또는 미국에 반출해서 너네가 한번 우리 핵무기 검사해봐라 이렇게 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두 가지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혁신은 없어요라고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조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사실 그 두 가지 조치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오히려 북미정상회담에서 할 게 없고 꼬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가졌다고 해도 지금 가졌는지 어쩐지는 우리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해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언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 포석의 중요한 근거 하나를 늘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규모의 쇼, 가장 큰 규모의 매치업은 트럼프가 나올 때 북킹되어야 된다. 그렇죠. 문재인이 나올 때가 아니라 메인 이벤트는 트럼프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해야지. 지금 뭐 US 컨티넨탈 벨트나 지금 갖고 그렇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정도 하고 인터컨티넨탈 정도 하면서 싸우는 거지. 아니면 크루즈 웨이트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거지. 헤비급은 저쪽으로 갖다줍니다. 그 뺑뺑이 벨트. 아직도 뺑뺑이 벨트 하나? 아니요. 뺑뺑이 벨트. 오각 벨트로 바뀌었어요. 여튼간에. 아 그래요? 존신하의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존신하 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는 거죠. 뺑뺑이 벨트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것은. 존신하가 드디어 갔구나. 옛날 세대예요. 네. 보다가 안 봐가지고 그걸. 80년대 학번든 헐커거리에서 내가 갔다는 얘기였는데. 괜찮아요. 그 정도면 준수합니다. 아무튼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비핵화 관련해서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해소가 돼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제가 예측을 하면 제가 예측을 한 다음에 편집할 때 잘라요. 자신 없어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 방송, 지지난번 방송 때는 누굽니까? 장준규 대장 아주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요? 네. 들으면서 그런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같이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 얘기한 거를 100% 다 머릿속에 메모해 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들으면서는 편집이 됐는지 아닌지 사실 모르고. 아 이게 뭐 잘 됐구나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네. 거기서 편집이 다 작용을 했었군요. 본인이 되게 달병간 줄 알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출연자가 제일 얄밉죠. 편집된 말투가 내 말투인 줄 아는 사람. 나는 말을 너무 잘하는군. 네. 나는 알지는 못하지만 참 많이 아는군. 이런 식으로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에 트럼프와 김정은은 다시 만나서 메인 이벤트를 꺼내놓을 것이다. 메인 이벤트 카드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김정은 서울 답방이 메인 이벤트 바로 전에 있는 행사일 수도 있고. 아마 그건 시퀀싱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무조건 미국 국회의원 선거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점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여튼간에. 비핵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비핵화 얘기가 북미 간에 어떻게 진행됐냐. 이걸 일단 같이 봐야 그러면 딜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 메인 이벤트를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과니. 일단 그동안 논의가 됐던 것은 어쨌든 미국이 종전선언을 동의해 주느냐의 여부. 그다음에 이 종전선언의 동의의 어떤 반대국으로서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핵신고리스트나 핵무기 반출을 해 주느냐의 여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것 사이에서 비핵화 문제가 그동안 교착 국면이었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것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서로 비난하고 북한이 그래갖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미국 욕하는 편지 써가지고 미국에 보내고. 그렇습니다. 법규를 지켜라. 네. 이 법규야. 이렇게 해야죠. 트럼프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폼페이오 보내지마 이래갖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이 무산됐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FFVD까지 물러나 주었다. 이거면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더 안 까. 너네 왜 더 안 부셔. 쉽게 말해서. 북한은 더 화를 냈죠. 종전선언에 관련된 스탠스를 우리가 비핵화에 대해서 취해주는 것만큼 이렇게 오픈을 해 준 적이 있느냐. 움직인 건 우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우리의 중재자 수석협상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의 이런 결과를 이끌어냈고 트럼프가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북미 간의 대화 국면을 정상 궤도로 다시 되돌린다라는 우리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는 일단 달성이 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쭉 얘기한 것 중에 서울 답방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남북 간의 어떤 군축 문제도 그렇고 어쨌든 연내에 뭔가를 하는 거거든요. 연내에 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당장 비핵화와 관련된 중요한 조치를 연내에 하겠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뭔가를 하면 그럼 연내에 된다. 그리고 연내에 된다는 것은 11월 6일 날 있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를 하게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시안을 에둘러서 얘기해 준 거나 다름없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설득될 수 있는 어떤 조건 자체는 마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게 비정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국제정치라는 게 당연히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되고 미국은 가장 받는 게 많은 대상이죠. 제일 세니까요. 우리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도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 따라서 연내라는 말은 11월 6일 이전으로 트럼프에게는 번역된다. 번역되어 들린다. 로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생각에 설마 이걸 선거. 11월 7일에? 선거 끝나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난 졌는데? 탄핵당했다 이것더라. 왜? XSFM입니다. 엄청 다양한 PC 부품, AS 업체도 엄청 많고, AS 업체에 가셔도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처음부터 컴스테이션 견적을 이용해 보십시오. 수만 건에 이르는 고객 응대 노하우로 당신의 필요와 생산업체의 서비스를 정확히 연결해 드립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놓치지 마세요. 몸이 원하는 첫 번째 선택 그러면 이 종전선언이 왜 중요한 거냐. 이걸 또 한 번 우리가 밝혔죠. 다음은 종전선언입니다. 추석 때 가면 또 종전선언 얘기하면서, 야 그거 주한미군 철수야 인마 이렇게 분명히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반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왜 종전선언에 그러면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냐. 그렇죠. 일단 종전선언이 된다는 거는 일단 그 실질적인 내용이 뭐가 됐든 전쟁은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익히 알듯이 남북 간의 이런 6.25 전쟁 이후에는 휴전 상태이고 정전협정에 적용이 돼서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것이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건 두 가지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데, 첫째로 지금 미국의 어떤 북한을 압박하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네 한 대 칠 수 있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코피 작전도 있었고 무슨 선제 타격도 있었고 선제컬 스트라이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수단이 사실 약화된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은 전쟁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에서 군사 행동을 모색하는 거랑 전쟁이 끝났다고 한 다음에 군사 행동을 모색하는 거랑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전자는 개입인데 후자는 개전입니다. 그렇죠. 미국 대통령은 어디 가서 전쟁을 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전쟁이냐. 예를 들면 오사마 빈라덴을 잡으러 아프가니스탄에 가는 것은 전쟁이냐 아니냐. 그런 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전쟁은 아닌데 우리가 군사적 개입을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작전이요 이건. 네. 그렇죠. 세균 변기를 막 갔다 오는다든가. 그렇죠. 여기까지는 작전이요. 있다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메달 오브 아너를 파견한다든지. 그렇죠. 대북으로 이런 사람들이 가서 뭔가 하고 온다든지. 이런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다. 콜 오브 듀티다. 네. 콜 오브 듀티와 메달 오브 아너를. 콜 오브 듀티 새 시리즈에는 캠페인이 없대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멀티만덴데요. 아 진짜? 멀티 게임으로 한다? 그럼 그건 콜 오브 듀티 온라인이잖아. 그냥 콜 오브 버워치. 이런 식으로 그냥. 콜 오브 버워치. 콜 오브 버워치. 이거 충격적이네요. 아니 콜 오브 듀티 나는데 내가 힐러가 된다고? 멀티만덴데요. 옛날에 그런 게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뭐요? 울펜슈타인 에너미 테리토리라고. 아 네. 총을 막 쏘는데 메딕이 있어요. 메딕이. 메딕이 있어갖고 사람들 죽으면 주사기 꽂아갖고 살려주고요. 그다음에 그 헬스팩. 죽으면은이 아니고요. 체력 회복해주는 그걸 막 뿌리고 다니는데. 그 헬스팩을 자기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국 내가 뭘 하냐면 총으로 쏴 죽이면서 남에게 총을 맞으면 남은 안 살려주고 내가 그 헬스팩 먹고 딱 쏘고 이짓거리한 메딕이 살인마입니다. 거기서는. 울펜슈타인에서 메딕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살인마예요. 살인마. 없는 게 낫어요. 여튼 간에. 아무튼 그래서 종전선언하고 나면. 종전선언하고 나서 북한에 군사 개입을 하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의 어떤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쉽게 군사 행동을 결의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게 첫 번째 효과고. 두 번째 효과는 종전선언이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러한 대단한 이벤트라고 했을 때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유엔 사회체라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 동아시아 전반의 어떤 군사적 균형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쟁 중인 지역의 상태로 군사적인 균형이 맞춰져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주한미군의 어떤 주둔 의미 그리고 유엔 사령부가 있는 이유도 정전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일본의 경우처럼 미군은 있을 수 있는데 유엔사는 좀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유엔사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고. 미군은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그럼 과연 지금 종전선언이 뭐냐. 종전선언이라는 게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이라는 게 뭐냐의 문제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를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봤을 때 종전선언이 정말 종전선언인데 국제법 속으로는 평화협정의 효력을 가지는 거니까.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그런데 종전선언을 했는데도 평화협정 정도의 효력을 갖는 그런 선언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반면 평화협정을 체결했는데 뭐 이거 헌신작벌이듯이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게 뭐냐가 중요한데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우리 대북특사단 보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바로 종전선언과 연동돼서 논할 문제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전선언의 어떤 논리적 결과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방금 동아시아 정세의 변환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종전선언으로 인해서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의 어떤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평화협정이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으로 논리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 러시아, 일본 이런 주변국들 간의 어떤 세력균형을 다시 리밸런싱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신고립주의고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잘 안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국방비도 아껴야 되고.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약간 발을 빼게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일본이 좀 이 지역은 일본이 좀 관리해봐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일본이 재무장과 개헌으로 어차피 가게 되니까 그럼 앞으로 일본의 영역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반도는 중국의 영역을 확대하고 싶은 그런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이 문제에 민감하단 말이죠. 종전선언을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14선언이나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봐도 중국이 끼고 싶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앞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다시 판을 다시 짤 건데 그 판 짜는 얘기에 우리를 끼워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끼고 싶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지를 열어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종전선언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을 철수를 요구할 만큼 그런 대단한 건 아니고 일단 선언을 해주라고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공감대 내지는 양해의 발언을 했어요. 러시아에서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걸 가끔 하는데요. 여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이런 북방경제 얘기하고 좋은 말씀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이 갔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당사국은 북한, 남한,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굳이 이 발언을 한 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거죠. 종전선언을 그러면 남북미가 해도 그냥 양해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종전선언 문제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 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남북미 이렇게만 클리어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이 낀다고 해서 지금까지 약간 불쾌했는데 중국이 빠져준다고 하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더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이고 별일 아니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죠. 그리고 또 미국 입장에서 종전선언을 들어줄 때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들어줄 것이냐? 왜냐하면 양쪽에 저울을 놓고 균형을 맞춰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종전선언이 엄청난 일이라고 하면 북한도 엄청난 걸 내놔야겠죠. 그래야 엄청난 종전선언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종전선언은 그렇게 무거운 거 안 주셔도 된다. 좀 적당한 선언에서 주셔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도 협상에서 부담감이 덜해지죠. 그 국면으로 가는 과정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문제인데 우리 오늘의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종전선언 문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앞에 길게 그렇죠. 비핵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진전의 여지를 줬기 때문에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미국이 줄만한 어떤 환경이 잘 조성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한다. 제가 말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트윗으로 기분이 좋았다고 하면 기분 좋은 후속 조치는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렇죠. 무슨 참 이런 칭찬을 다 해보네. 자기 말을 지킬 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기로만 하고 또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1월 6일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통근 결단을 해줘야 될 때예요. 트럼프에게 메인 이벤트 카드를 내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에게 우리 수석 협상가가 공을 만들어서 던져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종전선언 같은 것으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걸 요구하는 남북정상회담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앞에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 비핵화 종전선언, 북미관계 문제는 뒤에 미국의 사정을 좀 더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에 남북에 관련된 문제에서 보면 군축이 있습니다. 군축 관련 합의가 판문점 선언에 문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후속 조치를 쭉 진행시켜와야 되는 건데 지난번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며칠 전에 서울안보대화라는 행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군축은 운용적 군비통제를 초보적 수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어렵지 않습니까? 운용적 군비통제가 뭐야? 운용적 군비통제를 초보적 수준으로 하고 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군축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3단계 나눠서 보는데 첫 번째로는 군축 당사자들 간에 신뢰구축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막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군축을 그냥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총 내려! 네. 신뢰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판문점 선언 이후에 일정 부분을 했어요. 뭘 했냐면 확성기를 껐죠? 네. 그리고 서로 상호 비방 방송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삐라업자들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게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저 사람들은 돈 안 주면 설득 안 되거든요? 뭘 해줬을까 과연? 삐라 못 부리게. 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뭔가 날리는 거에 대한 갈증을 해결시켜주지 않았을까요? 아. 드론을 주거나. 동네 사격장에 무료 이용권을 주거나. 뭐 굉장한 연. 아. 그럼 요즘 한강 가보면 연날리는 사람들 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삐라 날리는 수 있는 분들. 뭔가 날리는 거에 대한 갈증만 해결시켜주면 괜찮지 않았을까요? 방패원에다 크게 반공 이렇게 쓰고. 이거라도 날리고 계십시오. 해극기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신뢰구축은 어느 정도 했다. 그다음에 초보적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라고 했는데 그 신뢰구축 다음에 운용적 군비통제예요. 운용적 군비통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어떤 남북 간의 대치 전선에 있는 당장 위협이 되는 어떤 것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즉 지금 어떤 조치를 통해서 당장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이런 게 운용적 군비통제. 즉 운용의 측면에서 군비통제하는 것. 이제 처음에 눈에 보이는 이런 쇼들이 가능합니다. 지뢰지대의 대거 지뢰제거 작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이 개척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서로 눈앞에 보이는 초소를 하나씩 없앤다거나 육군 수준의 우선 눈에 보이는 쇼를 우선 만들겠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나중에 뒤에 이쪽으로 향하고 있던 반대쪽으로 향하고 있던 수방사의 미사일 이런 것들을 치운다거나 하는 식으로 발전해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운용적 군비통제고 구조적 군비통제가 마지막 단계인데 구조적 군비통제는 실질적으로 남북 간에 갖고 있는 병력이라든지 무기라든지 무기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서로 줄여가는 그 단계가 사실은 군축의 핵심 아니겠어요? 마지막 목표고. 전방에 있는 포 빼고 탱크 빼고. 포를 이제 예를 들면 포를 안 쏘기로 해갖고 뚜껑을 덮어버린다든지 이런 게 운용적 군비통제고 구조적 군비통제는 포를 갖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병력을 뺐을 때는 그 병력을 바로 제대시켜주면 안 돼요. 그렇죠. 다 모두 싫어해요. 안 돼요. 그거는 군에서 이병들 손에서 쿠데타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병력이 다른 일을 하겠죠. 그리고 징집을 덜 하겠죠. 그런 식으로 줄여가는 건데 일단 그래서 오늘 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정상 간 합의문도 도출이 됐지만 군사 당국 간 합의문도 거기 서명을 했어요. 우리 이제는 지배 가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서명을 했는데 군사분계선에 비행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거.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DMZ 내에 GP를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거. 그다음에 JSA를 비무장화하는 거. 그리고 DMZ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유해발굴하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이게 여러모로 눈에 보이는 취재활동에 톡톡한 효과를 볼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게. 그렇죠. 사진 찍어가지고 그림 이쁘게 나올 것들이거든요. 이게 GP를 서로 마주보고 있는 곳들 하나하나 철수해 나가는. 그렇죠. 그런데 이런 GP 철수 같은 게 사실은 효과 좋은데 사실은 남북 간의 상황이 달라서 합의가 좀 안 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GP에서 GP가 뚫려도 뒤에 GOP가 있는 구조고 제가 공익이나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공익 갔다 오고 이런 얘기하는데. 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모르지만 제가 이제 주소들은 얘기 또 하는 거죠. GP가 있고 그 뒤에 GOP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GOP에다가 집중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누가 그랬어요. 저한테 제가 이제 겪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는 일단 GP에다가 다 때려받고 있고 GP 뒤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안 주니까. 그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걔네는 13년 동안 그걸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성 가는 길에 보면 부대 뒤에 바로 민가 있고 농사 짓고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기는 한데. 저기 딴 데 가면은. 충청도 가고 그러면은. GOP는 GOP 옆에 있는 곡창지대의 쌀을 갖다 먹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GOP뿐만이 아니고 GOP 몇 킬로인지 까먹었네요. GOP 한참 전부터 민통선이 있죠. 네. 거기는 이제 황금마치 아저씨하고 짬타이거하고 짬아저씨 밖에 못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짬아저씨의 차는 그 GOP 험한 지형을 그 짬 무거운 곳이고 다 다녀요. 오프로드구만 오프로드. 네. 덩덩덩덩덩하면서. 험원갑다. 그 GP 뒤에서 농사를 짓고 이래갖고 GP를 없애면은 바로 이제 군인들이 그래서 13년 동안 거기서 군복무를 하면서 그 GP가 앞에서 지키면은 뒤에 우르르 와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GP를 뒤로 물리면 GP를 없애면은 바로 바치고 거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북한은 좀 이게 좀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민감한 부분이 뭐냐면 NLL 평화수역 조성 관련 조치입니다.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을 해가지고. 사실 북한 GP는 편제 변경과 부대 형태 변경을 통해서 좀 뒤로 물리고 민가협회 빈 땅 갖다 써도 상관은 없다. 그렇죠. 그렇죠. 인데 NLL은 또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 서해 교전도 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남북의 어선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서로 지금 우리가 우리 땅이 여기까지다 우기는 게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선을 쭉 연장해가지고 약간 이상하게 선을 그어갖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이런 거고. 그렇죠. 우리는 NLL 우리가 북방관계선까지가 우리 구역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동네가 하여튼 충돌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동네니까 거기에 평화수역을 조성해가지고 서로 여기서는 이런저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서로 총을 쏘지 않는 그런 구역을 우리가 딱 정한다든지. 그럼 거기도 같이 잡을까요? 거기도 공동어로 수역을 정하느니 마느니가 또 이게 있는데. 이제 평화수역에서 그래서 남한 옹진군하고 북한 옹진군의 어민들이 다투는 상황. 이걸 좀 걱정해야 된다. 거기다가 또 누가 중국이 옵니다 또. 중국이 와가지고. 그러면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같은 어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중국 어부를 물리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배경이 나와야죠. 충무김밥 이런 거 주고. 충무김밥. 충무김밥은 조금 그런 거 제 생각에는. 싫어할 것 같아요. 충무김밥 어디 내놓기 좀 걱정돼. 근데 물에는 너무 무례하잖아요. 참치김밥이 어떨까. 참치김밥. 참치김밥이 좋겠네. 마요네즈도 들어있고. 누드김밥 참치김밥. 인스턴트 참치의 위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편의점에서 이런 것도 파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이게 좀 합의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군사당국 간 합의문을 보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다 된다고 썼어요 거기에.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계속 원했던 바대로 일정 부분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혁신은 없었다. 보수 언론은 이걸 강하게 얘기는 못할 것 같지만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보수 유튜브하고 그다음에 보수 카톡에서는 이거 NLL 양보론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NLL을 문재인, 사회주의 문재양 정부가 북한의 NLL을 갖다 바쳤다라고 또 떠들 겁니다. 네. NLL 뭘 갖다 바쳐요 지금. 오늘 방송의 의도는 유튜브에 물든 노인네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거기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면은 되게 온건한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보고 왔거든요. 만나서 찍은 사진하고 영상들 초단위를 분석하면서 치매다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윤세민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네. 여튼. 거기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그거를 눈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재미있는 건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거기서도 싸우고 있어요? 네. 하여튼 간에 모아모아모아 하여튼 싸우기 바쁘고 이거 부하이씨. 그럼요. 거기다가 그게 돈이 오가기 때문에 유튜브는 조회수가 돈이기 때문에 또. 그렇죠. 조회수만 돈이 아니더라고요. 그쪽도. 아 그래요? 그것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내일 순서 기대해 주시고요. 아 기대됩니다. 네. 뭘로 돈을 더 버는가. 엑스트라 머니는. 음. 여튼. 그래서 이런 것이 어쨌든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것도 좋다. 근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북미가 파토가 나면 북미 간의 관계가 파토가 나면 만약에. 땡입니다. 네. 그렇죠. 북한이 다시 또 핵무기 돌리기 시작할 것이고. 네. 그럼 미국은 또 우리 해역에서 훈련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 우리가 군비 확장을 하는 주요한 이유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기 때문에. 네. 그 조건이 해소가 안 되면 다시 전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정말 하고 싶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경협 경협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판문전 비준도 동의를 제발 해주세요라고 야당들에게 읍소하고. 그런 이유가 혹시라도 북미 간에 어긋나면 전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원상대복귀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지만 이런 안전판을 지금 북미 간에 어떤 뭔가 잘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좋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군축도 합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더불어서. 잠시만요. 더불어서 뭐요.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아니죠. 다음 넘어갈 거죠. 그럼 잠깐 끊을게요. 김성은 위원장이 뭐 그런 말을 썼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인사할 때. 무슨 말 못할 고통을 겪었을. 뭐 이렇게 얘기했나. 네. 엄청난 하여튼. 네. 뭐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넸잖아요.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어디 가서 말도 못했을 텐데. 그 혼자 끙끙하려나 고생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는데. 치질이요? 학문 외과에. 그 말고요. 아카데미 간 외과를. 그 문제가 이제 핵 관련된 내정에서 이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거죠. 김정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김정일 시대의 군 관계자들은 핵을 어떻게 옹위하고 핵 위주로 어떻게 국방력을 키워가며 그걸로 더불어서 외교력도 만들어내는가를 가지고 고민을 해오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온 사람들이 승진승진해온 거란 말이에요. 그들 일부가 이제 김정은 초기에 숙청됐고 그들을 모두 숙청하진 못했다는 겁니다. 핵으로 일구어온 자신의 커리어 혹은 그것이 곧 외교력이고 국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국내의 엘리트들을 딜링하는 일. 오죽하면 그 무슨 행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과학단 공연인가 해가지고 실험실 옷 입은 댄서들이 나와가지고 막 초련 같은 춤추고 막 그랬어요. 그거 비스티보이즈 뮤직비디오 아니에요. 뭐 아까 그런 느낌으로. 인터갤랙틱. 형광 막대 같은 거 들고. 그게 플로토님인가? 외부에 들고 다니면 어떡해요. 아니 심슨처럼. 스핑필드야? 형광 막대 같은 거 들고 막 비보잉하고 막 그랬어요. 북한의 놀라운 과학을 보여주는 장면 막 이러면서. 그거는 70년대 초기 테크노를 이렇게 복학한 거고요. 그 사회체계의 엘리트들을 김정은이 얼마나 잘 주물를 수 있느냐 지금. 그들을 얼마나 잘 장악하고 있느냐. 혹은 잘 실각시켰느냐. 스무스하게. 이것이 그동안 준비를 어떻게 해왔느냐에 대한 핵심일 것 같아요. 북한 측이.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군축과 관련돼서 그렇고.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종전선언을 할 거다라고 보이는 확실한 메시지가 나왔으며. 비핵화에 대해서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드디어 남북정상의 선언문에서 들어가기 시작했다.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를 광고를 듣고 들어보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 명절과 입학, 졸업선물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엑세스몰에서 전용특가를 확인하세요. 자기야, 많이 긴장돼? 여자친구 부모님과의 첫 만남. 전통주를 준비해보세요. 엑세스몰에서. 아무래도 저희의 모습을 보시고 북측에서는 굉장히 좀 우여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 이렇게 한두 번씩 보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침식하시면서 눈에 대해서 알아가면 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돌아왔습니다. 2003년 예술단 방북 당시에 베이비복스의 멤버 김희지 씨의 인터뷰였고요. 그리고 신화가 퍼펙트맨을 부르고 있는데 처음에 박수를 빼면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원곡과 너무 닮아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봐 빨리 잘랐습니다. 아주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봤죠. 베이비복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렇죠. 베이비복스의 멤버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지지 않겠느냐. 그때도 TV를 시청하던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 알게 됐겠죠. 아이돌 시장은 정말 자주 바뀐다. 그리고 과거와 달리 저는 요즘에는 그렇게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몬은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화 무대를 보고 있으면 한참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관객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때는 아직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때는 중국 가면 한류 가수들 한국 가수들 못 봤잖아요. 지금은 중국 가면 한국 가수 다 보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그렇게까지 낯설지는 않지 않을까. 15년 만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화 문구 시간입니다. 그래서 방금 들으셨다시피 이빈관 교류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예술인들이 쭉 따라가고 마술도 따라가고 말이죠. 쭉 따라가고 리설주 선생님께서 리설주 여사라고 해야 하잖아요. 리설주 여사께서 그걸 보면서 마술사라고요? 그럼 제가 없어지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마술을 했다가는. 그럼 답을 똑바로 해줘야죠. 반만 없어집니다. 아니 그런 마술을 했다가는 북한에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안 되고. 모든 사절단이 다 반만 남아서 돌아오를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공연에 위주로. 예를 들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평양의 공연 이런 것들이 또. 가을 공연을 뭔가 또 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어쨌든 또 하나의 어떤 민간 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협 관련해서 경제인들이 대거 방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재홍이 형님. 용의자들 줄줄 갔습니다. 재홍이 형님. 북한 사람들 대단해요. 북한의 내각의 경제 담당 부총리가 니재홍을 보더니. 개깟죠. 여러모로 유명하신 분이란다. 오빠야 다 안다니까. 요즘 내가 맨날 주겔에서 보고 있다. 여러모로 유명하신 분이 왔다고. 이재용이 마음속으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이 양반이 이래서.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밖에 나갔을 때 유연 표정 있죠? 바보 웃음. 그걸로 때우더군요. 진짜 저게 엘리트 교육이구나. 쉽지 않아요? 표정 보면은. 그렇죠. 그런가요?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죠. 삼성 총수는 좋은 사람이어야 해. 저기 뭐야. 박근혜 성경은 10분간 얘기할 지식이 없어요? 박근혜 성경은 여태까지 흔들린 표정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때 웃음 참은 거 빼고는. 방북 따위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똑같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어요. 개까도. 대기업 총수들이. 근데 이걸 방북을 왜 하는 거냐는 놓고 사실 논란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그것도 있지만 이재용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데려가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까지 참여정부에서 처음에 통일부가 개성공단 열어줄 때는 선한 의도가 눈에 보이는 사업이었다. 중소기업만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대기업을 데리고 가? 그렇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그것과 별개로 실제 대기업 총수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의문스럽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를 들면 경협 관련해서 어느 데도 궤도에 올라서 북한이 뭘 열어줄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면 대기업 총수들이 가서 어떤 그것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구체화된 건 없는 것이거든요. 기껏해야 현정원 회장 가서 다시 금강산 열었으면 좋겠다. 덕담 한마디 한 거 말고는. 그 정도죠. 구체적인 얘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가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 사업을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어서 말할 게 없다고도 있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제재라는 것은 어쨌든 북한하고 어떤 경제적인 장사를 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했을 경우에. 그 기업을 제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대북 제재라는 것은. 그럼 삼성이든지 SK이든지 어쨌든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미국 내 사업에서는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이 말에 지금은 못합니다. 당장 대기업 총수들이 가서 약속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왜 간 거냐라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게 이유가 있겠죠. 일단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렀다고 얘기를 했지만. 청와대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략 경협과 관련한 무슨 이런 북한이 요구를 했을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콕 집어서 이재용을 데려와라고는 안 했다라고 청와대가 어쨌든 해명을 했는데. 어떤 맥락이든 어떤 맥락이든 이 경제 대기업 총수들. 실질적으로 투자 계획을 다 좌우할 수 있고. 결제권을 진 사람들을 데려가서 봐라. 지금은 미국 제재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제재만 풀리면. 제재만 풀리면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움직여서 아주 니네 개발하는데. 니네 북한 땅을 개발하고 이러는데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꺼내 보여주러 데려간 겁니다. 그렇죠. 보여준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는 되게 새로운 모습인 거죠. 그렇죠. 북한에 와서 돈을 엄청 뿌리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라고? 자본주의가 뭔데? 이렇게 막 그 아니 모든 나라의 정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무언가를 자랑합니다. 타국의 정상에게 외교를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리무진원을 가져가서 김정은한테 보여줬는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경제인들을 가져가서. 저는 이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가져가서 주머니에 쓰 꺼내 보여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재만 해제되면 해피다. 그리고 제재를 해제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외계한 거죠. 제재를 해제를 하려면 니네가 비핵화 관련해서 속도를 내야겠지요. 이리영 부회장 옆에 서있으면 이 사람이 돈이 얼마일게요. 그렇습니다. 당신들한테 핸드폰 하나씩 다 줄 수 있어. 이 사람이 너네 북한 2천만 인민에게 다 줄 수 있어. 그리고 초장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전경련 회원사와 전경련에 탈퇴한 다른 삼성이나 몇몇 대기업들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너네 총수들 내가 이번에 포켓 속에 넣어서 가져갔다 왔다.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을 니들이 까야겠니 아니니. 따라서 상당 부분 볼모로 쓰였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같이 할 일 많다. 저 사람들이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의 돈을 받고 살아가는 언론에 보낸 메시지이기도 하다라고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언론들이 엄청 갈팡질팡했죠. 지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런 걸 좋아했어요. 중앙일보는 조중동 중에 중인데도 뭔가 맨날 북한에 얘기하고 종북 얘기도 했지만 뭔가를 경제협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기업이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중앙일보가 그동안 보도를 해왔어요. 홍석현 회장 순악질 주제의 참여정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5.24 조치 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서 유튜브와 콱톡이 얘기하는 종북들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종북스가, 이해찬, 이정미, 정동현. 이거 대한민국 운동권 중에 자주파들 중에 지금 이정미 대표가 북한의 영수를 만나는 거의 지금 또 하나의 새로운 인사가 될 상황이에요. 그 내부에서 지위가 엄청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 되게 한국이 살기 좋아지고 언론 자유가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게 엔엘 얘기 마음껏 할 때예요. 내가 이렇게나 엔엘을 바보 취급했는데 아무도 나한테 와서 죽이지 않아, 나를. 이 알파벳 T 입은 놈 죽어라!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뭐 영어랩을 해? 이러는 것 같아요. 아메리카는 나이키 신발이 몇 개라고? 그럼 난 자랑하고. 그래서 만약에 국회도 다 같이 갔으면 그것도 북한을 안심시키는 거죠. 봐라, 니네가 다시 옛날으로 돌아갈 우려와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니네가 반발장만 앞으로 나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많다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고집부려서 안 갔으니까. 아무튼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문화예술교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쭉 같이 하고 대북제재에 포함되는 것은 제재 풀리면 바로 다 해준다. 이 메시지를 분명히 준 거죠. 그래서 사절단에 누가 들어갔는지가 우리나라가 북한을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들도 많이 갔는데 이번에 청장급도 한 명 갔죠. 산림청장이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산림 녹화 사업이 있으니까. 그렇죠. 산림 사업이 있습니다. 녹화 사업은 트라우마가 좀 끼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산을 푸게 하는 그런 일을 도와주겠다. 산림청장 듣고 한 겁니다. 너무 나무를 많이 뱉대요. 북한 사람들이. 나무 없다는 얘기 맨날 했잖아요. TV조사에서. 특히 김현미 장관을 또 그렇게 좋아했대요. 김정은이. 왜냐하면 철도를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렇죠. 철도. 철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이게 제재 때문에 안 된다는 거를. 북한이 그동안 계속 우리한테 왜 판문점 선언을 후속 조치를 이행을 안 하냐고 불평을 분만했는데. 그 불평, 불만 중에 또 하나가 철도를 연결해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철도를 빨리 좀 정상화하는데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그 기반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가 철도를 타고 그러면 북한에 한번 가자고 해서 한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유엔사가 이거 왜 사전신고 안 했습니까? 이래서 막아버렸는데 사전신고를 안 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고 싶은 상황에서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죠. 그렇죠. 북한이 생각할 때도 이 제재가 안 풀리면 안 된다라는 거를 느낀 이제 사건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뭐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를 빨리 왜 남한은 이행 안 하냐 이런 얘기 좀 쏙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사와 미국의 입장은 우리가 안 볼 때 어디 위성이 안 찍히게 철길 깔고 좀 깔어. 대신 눈에 띄지 마 지금은. 그런데 사실 그 철도가 연결되는 거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연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이긴 한데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러시아도 있고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제각기 다른 경로의 철도를 이어서 이렇게 가는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라고들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하는 각도에 빨대가 따로 있죠. 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으로 바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중국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뭐 1대1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랑 연결해가지고 한반도까지 연결하는 1대1로를 지진핑의 어떤 그런 걸로 하기 위해서 요 중국 쪽으로 가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서로 그래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각 구역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씩만 꽂아놓으면 바로 4차 선식 다 생기고 서로 서로 다른 도로 팍팍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어쨌든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이행 얘기도 미국의 성의 있는 거를 니네가 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중요한 게 미국의 사정을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시간이 더 가서 광고 한번 더 듣죠. 아, 그럴까요? 네. 오늘은 아까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대본이 좀 짧아졌다. 네. 왜냐하면 보통 3페이지인데 2페이지로 나왔잖아. 네. 그래서 제가 고백했죠. 아니다. 보기 싫어서 줄간 좁혔다. 하하하하하하 뭐 시간은 더 가냐? 여튼간에 그... 경제협력하고 민간교류 역시 미국이 우리가 깔아준 메인 이벤터 링에 올라서면 그때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광고 듣고 결론입니다. XSFM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위로해 주는 건 역시 샤워가 최고예요. 욕조에 몸을 맡길 땐 빗그린 바디오일 몇 방울과 함께하죠. 욕조 안에 퍼지는 일랑일랑의 향기. 휴식, 그 이상의 것을 부르기 충분하죠. 물론 혼자여도 나쁘진 않아요. 단지 누구와 함께라면 조금 더 좋을 뿐이죠. 물기를 닦고 나면 준비는 끝났어요. 속옷을 입는다는 느낌으로 바디크림을 바르기만 하면 되죠. 가끔은 그것만으로 충분하거든요. 모이스처 테라피 바디클렌저 바디크림 고객도 업체도 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나누려 노력하겠다는 거죠. 02-2120-2337 주식회사 검스테이션 네, 돌아왔습니다. 미나무 구 시간인데요. 선언문의 내용을 조금만 더 보면요. 요즘은 남쪽에서는 잘 안 쓰고 있는 민족이라는 단어를 북이 너무 좋아해요. 북한은 아무리 싱가포르 모델을 좋아해도 싱가포르처럼 다문화 사회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사회 구성은 일본처럼 하고 싶어요. 여튼 간에 민족의 기계를 과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 협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꼭 그걸 과시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여튼 평양예술단 서울공연은 원래도 예상이 돼 있었던 거였는데 이번에 등장한 새로운 이벤트는 도쿄올림픽의 남북단일팀에 대한 것과 장기적으로 32년 아마도 가제는 서울평양올림픽 혹은 평양서울올림픽이 되겠죠. 이것의 개최 유치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혁과 민간교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튼 결론은 우리가 계속 미국 얘기했는데 미국의 사정 더 정확히는 트럼프 형님의 사정입니다. 이 트럼프 형님과 미국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북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까지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북미 간의 협상이 진척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가 못할 줄 알았어가 중도 언론들의 보통 주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굳이 북한 같은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조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무리 잘 돼도 넌 탄핵이 됐나.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에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는 요소가 하나는 러시아 스캔들 또 하나는 책입니다. 책. 우리 워싱턴 포스트입니까? 그 밥 우드워드 씨가 네. 밥 우드워드 네. 그 양반이 책을 썼는데 제목이 공포고 뭐가 공포냐. 트럼프가 또라인 게 공포다. 이런 내용이죠. 트럼프가 공포다. 네. 뭐 그런 엄청난 내용. 이미 알고 있는 얘기긴 한데 그걸 총망라해준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이자면 그 뭐 저 성인 배우 있지 않습니까? 스토니 데니얼슨가? 네. 그 양반이 또 책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멈출 줄 몰라요.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자기가 하룻밤을 지냈는데 거기서 트럼프의 신체적 특징 뭐 이런 거 본 거를 썼다. 그리고 지금의 편집 국장쯤 올라간 미국의 언론인들은 정확히 자기 초짜 때 이 경험을 했습니다. 네. 모니카 루인스키를 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토니 데니얼스의 입막음을 위해서 돈을 줬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스캔들을 러시아 스캔들을 제가 예로 들자면 우리 과거에 박근혜 정권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얘기하던 거랑 프레임이 똑같은 거거든요. 네. 러시아가 개입해가지고 당신이 대통령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신 대통령 자격이 없어. 당신은 백악관에서 그렇게 개 난리를 치고 이상한 짓거리나 하기 때문에 당신 대통령 자격이 없어. 그리고 저 성인 여배우랑 성인 영화 여배우랑 하룻밤을 지내놓고 입막음에서 돈을 주는 부도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직무 적합성과 권력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는 그런 이벤트들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상원원이 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상원이 다 민주당이 돼도 상원 단독으로 뭘 할 수는 없긴 한데 그렇죠. 네.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와도 민주당이 속도 조절하고 있거든요. 탄핵 얘기를 이렇게 주변적으로 언급하긴 하는데 중심주제로 안 갖고 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역풍이 불 수가 있고 그렇죠. 둘째로는 선거 영향이라는 걸 지금 주시를 해야 돼요. 어떤 영향이 와서 예를 들면 이것 때문에 예를 들면 실제로 탄핵을 추진했을 경우에 트럼프가 내려갔다고 할 때 공화당에서 훌륭한 후보가 나오면 죽서서 개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 나오는 게 좋은 거냐 아니냐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우리 분위기다라는 이런 게 어떤 계산이 서면 트럼프 탄의 국면을 만들 거예요. 이코노미스트를 보아하니 무조건 1석 이상 승리는 가져간다고 보는 것 같더군요. 민주당 승리 비율을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72%까지 점치고 있던데 아까 35석 얘기해 주셨는데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상원 100명 가운데 3분의 1이 교체됩니다. 원래 2년에 한 번씩. 그렇죠. 상원이 6년이잖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은 거예요. 35명이면 몇 석 더 많이 뽑는 건데 그 35명이 다 민주당이 돼도 상원은 3분의 2는 못 가요. 그리고 435석 뽑는 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근소하게 공화당이 절반을 넘어섰는데 이번에는 한 3, 40석 정도가 공화당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원에서는 비슷한 정도로 민주당이 뒤집어지거나 민주당 쪽으로 더 쏠리거나 그래서 가장 큰 궁금증은 하원에 모이는 거죠. 하원이 만약에 3분의 2가 넘어가버린다. 이러면 이거 어떡해. 그런데 그 정도의 정치적인 혼란스러움 정치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있으면 사실 미국 내에서 북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크리티컬한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이 얘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아무리 자기가 예를 들면 스토리 데니어스한테 돈은 안 줬어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또 러시아하고 나는 공모한 적이 없어요. 러시아는 분명히 대선에 개입해줄 수 있지만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얘기해봐야 소용없고 나 또라이 아닙니다. 얘기해봐야 누가 믿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또라이라고 해왔는데 세 가지는 다 너무 분명해요. 포르노 배우가 외도를 했고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고 또라이다. 이게 미국에서 상수기 때문에 이 셋을 다 인정한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트럼프는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하나의 강력한 적을 상대하는 트럼프와 그 적을 이겨먹는 트럼프의 모습을 연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너무 강력한 적이라기엔 약해요. 무서운 한방을 갖고 있긴 한데 뭔가 핵이 있다고 하니까 무서운 한방이 있긴 하지만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중국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북한이 뭔가 협상을 불성실하게 할 때마다 중국 배우론을 제기하고 중국이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무역전쟁 가속화. 그다음에 여기에 더불어서 무역전쟁은 이를테면 무역전쟁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서 샤오미 스마트와치를 만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기술을 계속 훔쳐가는 거를 이제는 자르지 않으면 중국이 중국제조2025라는 첨단제조업을 개발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미국을 따라온다는 위기감이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미 샤오미는 김민하 아저씨의 손목을 지배하고 있어요. 네. 스마트와치 그거를 끊어줘야 된다는 게 트럼프 핵심 지지층들의 요구예요. 자기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래서 무역전쟁을 만들면서 중국, 북한, 러시아를 한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 한편으로 만들고 자기가 북한을 이기면 북한을 이기면 중국과 러시아를 세트로 중국과 러시아를 내가 굴복시킨 거야 라는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반항이 거세거든요. 중국이 딱 집어가지고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노동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한 그 상품들의 보복관세를 매겨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우리 노동 대놓고 얘기를 해요. 노동자와 농민들을 괴롭히면 난 가만히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모여있는 유세장에서 내가 만약에 탄핵되면 그거는 투표를 하지 않은 당신들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자기 지지층을 모으고 적을 만들고 그 적을 굴복시키는 그림으로 갈려고 합니다. 두 가지 큰 그림 중국과 탄핵입니다. 적들은 날 탄핵시킬 것이며 중국의 적들은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의 돈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겨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의 협상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트럼프 입장에서 빅딜이 되거나 노딜이 돼야 되는 것이 좋다. 노딜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혼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 불사.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이 거봐라. 안 된다고 애초에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러면 민주당과 페이크 뉴스들이 비웃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바보같이 그거 해가지고 개망심한 당하고 뭐냐.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김정은과 나는 하고 싶었는데 중국이 방해했다. 중국을 때리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요거가 심하면 우리한테는 좋지 않죠. 이게 아니면 빅딜. 북한이 뭔가 큰 양보를 해서 우리가 종전선언 정도를 해줬다.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막 이렇게 때렸더니 북한이 두 손 두 발 두고 나온 것이다. 그것이 지금 현재 남북한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요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건데 만약에 어설프게 북한이 별거 안 해줬는데 미국이 많은 양보를 했다라는 스토리로 가버리면 트럼프는 또 그 욕을 먹으면서 자기가 정신이 없어지고 이상한 일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 뒤에 있다는 도식부터 완성을 시켜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난리가 나고 있죠. 서로 팔로워다. 마팔이다. 이런 얘기하고 막. 맞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니키 헤일리 주유의 미국 대사가 러시아가 지금 대북 대대를 다 허물어뜨리고 있고 대북 제재에서 러시아가 봐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무슨 소리냐. 니네는 북한을 그만 압박해라. 우리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긴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 중국, 북한을 한 큐로 묶어서 상대하는 미국의 모습. 이게 이제 하나인 것이고 두 번째는 굳이 러시아를 때리지 않습니까? 난 러시아랑 싸우는 사람이지 러시아한테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 구조를 만들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분명히 추석 때 가시면 그 얘기합니다. 그래요? 미국이 반대하는데 왜 그러는 거냐. 미국은 이렇게 제재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미국은 이렇게 남북 간에 이렇게 남북이 혹시라도 속도 위반할까 봐 노심초사하는데 왜 사회주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종북이어서 그러는 거냐.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국의 입장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남북정상회담은 성과를 낼 것이고 그러면 큰 치적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이죠. 이건 남북정상회담이 깔아주지 않으면 트럼프는 득을 보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쨌든 남북정상회담은 성과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분석해서 알려주는 프레임을 만들고 알리기가 되게 어렵네요. 세상 일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고용 쇼크도 얘기했고 부동산도 얘기했고 계엄령도 얘기했는데 하나같이 다 사실은 복잡합니다. 세상사가. 그래서 항상 뭔가를 알려고 하고 뭔가를 반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요. 옛날에 개벨스가 그랬습니다. 선동이라는 것은 선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선동을 해놓으면 그거에 반론하는 것은 항상 복잡하고 그 반론을 하는 동안에 이미 사람들은 선동을 다 믿기 때문에 반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선방자가 극히 유리하다. 하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계속 반론해줘야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다했나요? 그런 거죠. 그렇군요. 다했군요. 시계를 보시기에. 아니요. 그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시계를 보시기에 이게 시간이 너무 오바되나 저는 시간 계산하는 거지. 늘 하던 거지. 한 번도 신경 안 써주다. 갑자기 왜 그래? 왜 여기서 꺼내셔요? 놀랬네. 아닙니다. 끝까지 한 거죠. 얘기는 대략 다 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했던 얘기는 결국은 트럼프의 심사 인데요. 트럼프가 받아줘야 되니까요. 결국은. 오늘 1부의 진보 언론에서는 이게 꼭 문재인 때문은 아니다. 문재인이기 때문에 됐다고만 보는 것은 이상한 시각이다. 라는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면 두드러맞기 딱 좋은 그런 말 그렇게 하기 좋아하는 대기자들 제가 몇 사람 알죠. 매를 벌었는데 맞아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질 모르는 거야. 아주 틀린 얘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왔을 때는 이제 우리도 이해합니다. 사실은 우리 그때 조정문 PD하고 PD 수첩 리와인드 하면서도 제가 몇 번 그 얘기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김정은 지도부는 시그널을 보냈었습니다. 그렇죠. 박근혜가 씹었을 뿐 남한 정부가 적극적으로만 나올 생각이 있었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는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보수 정부가 못했을 뿐이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수 하나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것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렇죠. 문재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한국 대통령이 됐을 때 네고시에이터 일을 더 못했을 거라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나긴 했을 일입니다. 디테일이 좀 더 떨어진다거나 차이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 나라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꽤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당연히 미국의 입장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중간선거를 맞이하기 직전에 조급함 이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문재인 침해설 퍼트리는 유튜브 보고 있는 우리 집안 어르신들을 이기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 얘기는 전혀 포인트가 달라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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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도 그래도 조용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보다는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김민아가 괴배수를 어떻게 이겨? 이길 수는 없지만 한 번 말은 해보고 그렇죠. 진전정 어르신이 한마디 할 때마다 아 그거는요? 라고 하면서 설명충을 계속 하는 거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의 위기 부분은 이야기를 할라 치면 그러니까 화나가지고 막 전쟁하면 어떡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의외로 쫄봅니다. 네. 김정은한테 차 보여주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 바보를 잘 구워삶아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민주당의 가장 큰 걱정은 트럼프를 탄핵시켰을 때 일단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한 다음에 공화당이 재직권을 하면 그는 트럼프보다 훨씬 덜 떨어 이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가 나올 경우에 과연 선거가 민주당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될 거냐 그거를 재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마이크 펜스는 지금 트럼프의 충실한 신복이긴 하지만 마이크 펜스는 정상인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굉장히 기독교 근본주의자고 오죽하면 펜스률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도덕적이지가 않잖아요. 일단 도덕적이지 그게 트럼프 룰은 룰이 없음 그러니까 이거 저다 다른 캐릭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은 뭐 트럼프가 트럼프가 지난번 경선에서 쓰러트린 하고 많은 공화당 엘리트 손자부시 루비오 이런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됐다. 그러면 트럼프처럼 상대하기 쉬운 바보는 아닐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트럼프처럼 하면 안 되는 것들 하면서 리스트만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탄핵이 실제로 절차적으로 완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역사도 없거니와. 탄핵 의결까지는 가능한 카드는 옵니다.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서. 왜요? 하원 절반이 동의하면 의결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복잡한 과정을 또 고쳐야 되니까. 네. 그렇죠. 될진 몰라요. 만약에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선 포기를 안 하면 그런 절차적인 어떤 하자. 트럼프가 뭐 나는 이렇게 공화당에 큰 무리를 주고 있으니까 재선을 포기하겠어요. 뭐 이러겠어요? 안 그러겠죠. 절대.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는 나오는데 그 탄핵 꼬리표를 달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조건을 아마 민주당이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상황을 트럼프는 최대한 피하려고 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탄핵되면 민주당은 그때부터 트럼프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외교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이용해 먹으면서 우리가 우리 이득을 챙겨가는 이런 또 약간은 좀 얍삽일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리하여 도의적으로 이런 말씀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린카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린카드를 받기 직전인 미국의 생활을 뿌리내리고 살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한국 출신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시다. 이분들이 트럼프 시대 이후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왜 이렇게 죄송해. 죄송합니다. 죄송해야 되는 건가? 저도 죄송합니다. 미안하잖아요. 트럼프 덕봤다고 말하는 세계인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한 8천만 될걸요? 60억 중에 그것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미나무꾸로 꾸며 드렸던 이번 주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기사 읽기 놀이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씨 안녕히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윤석열 에디터와 유승민 프로도서 유승민 프로도서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